제1회 주식회사 짱호 주주총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주식회사 짱호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짱호 대표 이창호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제가 하고 싶은 코미디와 여러가지 작품들을 하고 싶어서 직접 만든 사무실이자 콘텐츠 제작소이자 연구소이자 회사입니다. 저를 위해 일을 하는 직원들과 뷰티나 씨의 돈으로 한번 현질을 한 번 본인의 걸로만 내네. 결제를 못해주네 내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제 턱 하관을 본뜬 석보상입니다. 비디오적으로 오디오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전을 보입니다. 오 설마 주식회사 짱호는 건물들이 몇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관 신관 불관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을까 얘기하고 있어. 아니 같이 얘기해야지. 그래. 플레이어로서의 코미디언 이청호가 아닌 올라운더로서의 코미디언 이청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짱호 파이팅! 컷 됐어. 불 불 불 어둡다 야. 키자.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인서트 좀 따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 오늘 회의 바로 시작합시다. 한 번만 하고 있을게. 여기까지는 찍지 않을게. 그럼 빨리 다음 번. 다음 번.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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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준비 세팅. 크레딤 씨가 pré- 하아! Ladies and gentlemen, let's pretend I'm the king of the world. Are you ready? Yes, I'm ready! You cross the line, simple to base, still all do not. Yes, that's why I'm ready. What the fuck is? What the fuck is? What the fuck is? What the fuck is? Fuck is!